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를 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감논을박 시끌시끌합니다. 오늘 뉴스 4자성어는 물동이를 이고는 하늘을 볼 수 없다. 대분 망천 얘기해보겠습니다. 1대 물동이 분 바라볼 망 하늘천 대분 망천 직역하면 물동이를 이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. 물동이를 이고 하늘을 바라보면 물이 쏟아져버리니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. 부루의 역사서 사기를 쓴 사마천이 억울하게 난에 휘말려 처형될 위기에 처한 친구 이만의 도움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는 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. 보기 위대 분하 이망천 고절빈객 지지 망실 가지 업 나는 물동이를 이고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겠는가 생각했고 그런 까닭에 손님들과의 사김도 끊고 집안의 일도 다 잊었습니다. 대분 망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. 사마천은 당시 중과부적으로 흉노에 투항한 이릉 장군을 위해 변호했다가 죽음 대신 생식기가 잘리는 치욕스런 형벌을 택하고 사기 편찬을 끝내기 위해 온 정혈을 쏟고 있었습니다. 사마천은 이에 만에 하나 다시 난에 휘말려 황제의 미움을 사 목숨을 잃을 수 없었기에 친구 이만의 부탁을 거절하며 대분 망천을 말한 겁니다. 친구의 목숨 대신 사기 완성이라는 과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마천의 고뇌가 담겨있는 글입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24.7%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2, 3위로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는 어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.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대검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검찰총장 퇴임 뒤 정계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.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은 시끌시끌합니다. 당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추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에 대해 이후 검찰 수사나 결론에 다 정치적인 해석이 붙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.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했고 그 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몸집이 커지며 지지율이 오르는 데 대해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 국민의힘도 상황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게 된 모양새입니다.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난 김종인 의원장은 윤 총장이 야당 후보를 압도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 사람이라고 거듭 거리를 뒀습니다. 이에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엎드려 모셔와도 시원찮은 판에 김 위원장이 내치기에 바쁘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유의 마이너스 손만 흔들고 있다고 성표했습니다.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반 문재인 정서를 싹쓸이하며 혼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훌쩍 넘겨버리는 등 제1야당을 집어삼켰다며 이같이 썼습니다. 여도 야도 윤 총장에 대해 한마디씩 감논을 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명실공의 정치인이 됐으니 총장 옷은 벗고 정치를 하라고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대분 망천하려 하지 말고 하늘을 보려면 물동이는 내려놓으라는 건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라는 물동이를 임기 만료 전에 내려놓을지 만료 전이든 후든 내려놓은 뒤 어떤 선택과 행보와 여파를 보이고 일으킬지 궁금합니다. 한쪽에서는 결국은 허망한 신기루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 정치는 참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.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. 뉴스 사주입니다. 뉴스 사주입니다. TO